처음에는 바뀐 거 없지? 네 처음에 끝 5,6,7,8 1,2,3,4 5,6,7,8 치크가 제일 가빠 두구두구 두구두구 지금 2,4,5 2,4,5 1,2,4 3,4 3,4 2,4 2,4 4,5 1,2,4 2,4 3,4 어떻게 일하는가요? 어이구 이거 처리해 주시지 퇴어 입어시 손 펴 펴 아니 죽었다 네 회사 네 머리 붙이신다면서요 머리를 네 어이구 잘 퇴근